어 지금 현재 지금 자동에서 보고 자동에서 보고 지금 이제 뽀뽀한게 자동에서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동으로 샀는데 일단은 제 자동에서 보고 일단은 4번하고 5번하고 16 25 30번이 나왔습니다 5수 일단은 현재 4번 5번 16번 25번 30번이 나왔는데 오늘 또 자동 사보고 내일 사보고 해가지고 일단은 25수 30수 이렇게 해가지고 제 일수를 잡아야 되는데 일단 이것은 뭐냐면 제 어 개인적인 자동 보고 하는 겁니다 예 예 개인적으로 자동 봐가지고 제가 산 자동에서 제가 산 자동에서 보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분석하거나 분석하거나 이런거 아닙니다 그냥 제 자동을 보고 하는 거니까 뭐 다른 분들 거 자동 본 것이 아니고 제 자동을 보고 한 것이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일단 4번하고 5번하고 16번하고 네 25 4 5 16 25 30번입니다 일단 뭐 상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 이거 100번 야 이거 돼야 됐네 맞아야 됐네 4번 5번 16번 25 30 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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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